한국의 전쟁 움직이면 죽어? 움직이면 죽어? 남패들 반가워 야 니꺼 줘 나 이거 USB가 편해 이거 SUV인데? 베트남에서 경악 사건 너 납치된거야 그동안 출장에 왔는 건 코리아폴리스 내가 한골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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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수 왜 범위를 잡고 다니냐고 그 나라에서 경찰이 있는데 아 그 흉악한 새끼 생각하면 또 열받네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아니 이 나라 법이 우리나라 사람들 못 지켜주면 우리라도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? 석대야 그건 그런데 아니야? 기각가인 요 야 바이 대가 보기보다 머리가 좋아 응 좋은 편이야 세게의 전쟁이 최초로 최초로 아이씨 골짜피가 생겼다 나쁜 놈은 그냥 잡는거야 안다이 도시 감겼어? 열렸어 출장 앵 앵 앵 앵 앵 감사합니다.